여러분들의 수익률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8월 초, 9월 초에 폭락을 했었죠? 지금 계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린가족 여러분들 중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 중인 분 아마 거의 안 계실 겁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 중이라면 8월, 7월 주식 투자 시작한 지 이제 한 두 달 정도 되신 분들 그분들 외에는 지금 거의 다 1년, 2년, 4년 되신 분들이 현재 우리가 실행 중인 정상적인 투자 방법을 외면하신 분들은 마이너스 수익률이 아마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런 투자 수익률 나오는 조직 국내에 없습니다.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여러분들도 대강 아시다시피 주식 투자로 개인들이 돈을 벌어요? 거의 못 벌어요. 거의 못 내거나 아니면 작은 수익률을 올리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기본이 몇십 퍼센트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률은 놀라울 정도로 복리로 불어납니다. 복리의 힘을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을 하실 겁니다. 현재 원화로 투자 중인 종목들 중에서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 가끔 확인하고 있죠? 대표 종목, 5개 종목 비교해 봅니다. 차이나 전기차, 반투망 난 걸로 계산을 해볼 것입니다. 현재 보면 아직 5년은 안 됐어요. 그러나 5년을 눌러보면 타이거 ASAP 596% 내년 8월 7일이 돼야 5년이 되는 것입니다. 2020년 8월 7일 상장하기 직전에 다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지금 4년 조금 넘었죠? 그때부터 소개를 해서 지금 계속 투자 중인 것입니다. 타이거 나스닥 100은 온전히 5년이 됐습니다. 191% 타이거 필반너와 미국 테크 탑텐이 21년 4월 9일 날 상장을 했기 때문에 내년 후년 4월 9일이 돼야 5년이 됩니다. 5년 되려면 아직도 물었어요. 그런데 벌써 2배예요. 90%, 111% 그런데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가 지금 요즘 올라서 마이너스 12%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마이너스 12%가 아니라 마이너스 50%로 계산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6월 12일 날 말씀드려서 13일부터 손절하신 분들 반토막 났다고 칩시다. 지금 네이버 금융에서 평균 계산해보면 차이나 전기차 매입가가 평균 매입가가 13,000원이에요. 그런데 그때 7,6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15,200원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평균 15,200원 매입가라고 계산을 해도 반토막으로 계산한다 그래도 지금 보면 플러스 88% 나와요. S&P500, 라스닥 100, 필반나, 미국 테크 탑텐, 차이나 전기차 5종목을 5년 동안 투자했는데 지금 5년이 안 됐죠? 나스닥 100만은 5년이 됐고 나머지는 5년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차이나 전기차라 지금 현재 보면 마이너스 12%이지만 마이너스 50%로 계산한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도 플러스 88% 거의 5년이 안 됐는데 2배의 수익이 나옵니다. 그러니 마이너스 난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이번에는 1년으로 보겠습니다. S&P500 34% 나스닥 100 똑같이 34% 필반나 52% 미국 테크 탑텐 48% 1년 동안 내 차이나 전기차는 플러스 3% 나왔어요. 많이 올랐죠? 그런데 이것도 또 마이너스 50% 반토막으로 계산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34, 34, 34, 52, 48 더해서 50% 50을 빼면 플러스 24% 수익 나와요. 1년 동안에 S&P500 S&P500과 나스닥 100의 연평균 수익률을 넘어서는 실적입니다. 이렇게 5개 종목에 투자했는데 한 종목을 반토막으로 완전히 반토막으로 계산했는데도 불구하고 24%의 수익이 나옵니다. 이렇게 차이나 전기차를 마이너스 50% 반토막 손절로 계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분산 투자 수익률이 플러스 24% 나왔습니다. S&P500과 나스닥 100의 연평균 수익률 이상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가장 짧은 1년간만 계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 그동안 2년 3년 또 처음부터 4년 전부터 저와 함께 미국 주식에 투자 중인 분들 현재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난 분들이 안 계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2배 3배 레버리지도 또 일부 투자하죠. 수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률이 복리로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국내 반도체보다 미국의 반도체 종목들이 더 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또 중국과 국내 2차전지 섹터보다 미국 기술주들이 비테크주들이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국내 주식 대신 미국 주식에 투자 중인 것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선택한 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S&P500 4조 8,128억 이에요. 이제 곧 5조 돌파합니다. 국내 상장된 시가총액 1등 종목입니다. 타이거 나스닥 100 3조 8,823억 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것도 4조 넘어갈 것입니다. 또 필반나와 미국 대그탑텐도 지금 3조 직전이에요. 3조 넘어갈 것입니다. 점점 미국 주식으로 옮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왜 옮깁니까? 수익률이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반도체는 타이거 필반나 있죠?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성향에 맞게 선택하세요. 21년 4월 9일날 상장했어요. 2조 8,815억 또 코덱스 미국 반도체 있습니다. 21년 6월 30일날 상장했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 6,011억 이 정도면 충분하죠? 시가총액이 몇천억이면 충분합니다. 또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22년 11월 15일날 상장했는데 4,632억 이에요. 그러니 이 중에서 보면 현재 코덱스 미국 반도체와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가 훨씬 수익률이 높은 것 알고 계시죠? 1년으로 보면 사실 5년은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중인 신생 이 대푸들 아들 5년이 안됐어요. 타이거 S&P500 먼저 나왔지만 내년 8월 7일에야 5년이 되는 거 아닙니까? 타이거 나스닥 100 또 코덱스 팡플러스라고 있죠? 그러니까 2020년 봄부터 제가 미국 주식 말씀드렸어요. 4년 반됐죠. 그때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두 종목이 있었어요. 타이거 나스닥 100 또 코덱스 팡플러스 알고들 계실 겁니다. 전부 다 함께 하신 분들은 그 외에는 다 신생 종목들이니까 5년을 볼 수가 없어요. 1년 동안 타이거 필반나 52% 코덱스 미국 반도체 72%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타포 75% 제일 높네요. 여러분들 성향에 맞게끔 이것도 필반나도 하고 글로벌 반도체도 하고 코덱스 미국 반도체도 하고 이러지 마시고 이 중에서 하나 골라서 하시는 것이 나이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애매한 게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현재 있는데 앞으로 또 새로이 나오는 것들은 이거보다 좋지 않으면 제가 웬만해서 소개 안 하죠. 그러나 좋은 종목들이 또 눈에 띄게 되면 여러분들께 또 정보 공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구성에 좋은 종목들이 또 반도체나 빅테크 주들이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S&P500과 나스닥 100 ETF는 똑같이 지수를 추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와봤자 똑같은 거예요.